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이런 부분 이제 바로 열리네 아, 괜찮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열어주는 건 사고 아니야? 왜 그렇죠? 어? 어, 남은 쓰레기야? 하이엇스포 안녕 다로우 안녕 마켄지 노크? 노크? 나? 어? 안에 뭔가 뭘 하고 있는데 근데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건가? 뭐라고 했죠? 아 그거 그런 뜻 아니에요. 어 뭐야? 동일인 물 아니야? 응.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? 약간 변신하는 체류인가 이런 거? 어 그런 거 같아. 아 이 소리가 약간 노크 같아서 녹취류인지 볼까? 문 앞에서 쯤이나 보네. 어 약간 그런 거 같아. 어 이 분 진짜 예쁘다. 와 이 분 진짜 달라. 와 아 이 분 완전 달라지잖아요. 그니까. 그 아까는 초컷이었잖아. 그게 난 변신 후가다. 변신 후가 완전 좋았어. 완전 내 스타일. 큐티가 좀 더 아 약간 섹시한데 귀여운 스타일? 아니죠. 귀여운데 섹시한데 약간 다른 거. 만약에 나라로 치는데. 아 아무래도 큐티는 저는 일본? 아 무슨 느낌인지 확 알겠다. 저는 우크라이나. 거기는 무슨 뭐 연예인들이 반동사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우크라이나 씨. 음? 예쁜데? 어 무서워하시는데? 어 뭐야? 남자야? 남자야? 남자 여장을 한 건가? 앞부분을? 아니 남자 같아. 남자였어. 아. 어 난 확실히 봤어. 아 남자였어. 남자였어. 그래도 근데 앞에 예뻤어 약간. 어 맞아. 난 여장 줄 알았어. 예뻤어. 예뻤어. 아 그렇지 그렇지. 아 근데 두 명이 왔는데 열어주는 건 좀 사고 아니야? 왜 그렇죠? 어? 나만 쓰레기야? 패비하기. 감사합니다. 아 귀엽다. 기대됩니다. 어 뭐야. 스머프. 스머프네. 이런 반전도 있네요. 본인들 형상하면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요? 서로 얘기해 주시면. 맞아. 이름을 들어서 그런가? 응. 켄지. 머리도 약간 비슷해요. 뭐 약간 다붙여서 약간 마블의 나로브 같은. 뭔가 변신하면 군용민일 것 같은 느낌. 길가메쉬 이런 느낌? 예. 꽤 닮았어. 그 안 한 거 뭐였지? 김혜라 칼날? 그 번개로. 아. 쫄러 갔다구요? 제니치 맞나 제니치? 어? 이미 예쁘죠? 어 뭐야? 어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우와 나이. 봤지? 내가 만날라 했어. 그치? 앞. 앞에 변신 전에는. 귀여운 것인데. 갑자기 섹시하셨어. 어 저 이렇게 약간 후드티에 안경 쓰고 이렇게 귀여운 모습 좋아해. 이건 안 됐어. 이 마지막에 비수. 어? 뭐야? 아 누구야? 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아 지금 헤어지셨을 수도 있어. 아 하하. 눈동자 색깔 봐. 어? 뭐야 이거 무서워! 권호 이런 건가? 권호의 공포 게임 하다가 집에 새벽에 경찰 온 적 있어요. 아 소리 짓어서? 와! 막 이러니까 경찰이 왔어. 사고 난 줄 알고? 아니 아니 주민 신고 들어가면서 시끄럽다. 민폐야죠. 근데 그거 하면 너무 놀라서 어쩔 수 없어. 이제 이 소리가 좀 무섭게 들려. 피 OH! 오 너무 이쁜데? 진짜 예쁘시다. 아니 근데 이미 예쁘셨어. 그렇게 엄청 차이 안 난 된opers prolong官, YEEE 와 다들 이렇게 무섭게 오! 그게 좀 안 그러면 안 돼. 본인 약간 그런 성격인가요? 저도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찍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같이 찍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.. 안 되나? 다들 무섭게 이렇게.. 나 놀랬잖아. 나 놀랬어 너 때문에. 다들 귀를 갖다 대실 때 약간 좀 무서운 표정으로 갖다 대서 좀 긴장하게.. 진짜 안에 뭐 있는 것처럼. 확 튀어나올 것 같고. 근데 다들 편집을 잘하는 게 진짜 문 안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것처럼. 오 그런 곳까지 봤어? 오 나는 그걸 눕지 못했어. 편집을 할 줄 아니까 본인이 살짝 다르구나. 그치? 무서울 것 같아. 그치 그치? 와 진짜 무서워. 진짜 놀랬어. 와 나 여기 왼쪽에 서른 나왔어 지금. 와 무섭게 진짜 있었어. 그니까 왼쪽 나올 것 같더라. 이 음악이 주는 조금 공포감이 좀 있어. 약간 저 진짜 다가오는 느낌이야. 어 쿵 쿵 무서워요 너드남 너드남. 왠지 안 무서울 것 같애. 너드남에서 섹시남. 요즘 또 여자들이 너드남 좋아하잖아. 지 친구 없을 것 같고. 혼자 놀 것 같은데 자기랑만 놀아주고. 근데 잘생긴ientes. 어 완전 군 게 잘생겨야 돼. 어 이분도.. 약간 운동 돼요. 웃기고 할 것 같애. 도비인가 도비. 눈 위에 메이크업 한 거였어. 눈 감고 있어. 그니까. 아 양말 들고 있네. 원래 도비가 양말 받으면 자유가 되잖아. 알아? 도비 스프리? 어. 오, 아네? 해리포터가 너보다 형일 텐데? 아 살짝 그 부분만 알잖아. 아 그 부분만 알잖아. 자, 어떤 콘텐츠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? 저는 켄지 이상형. 그 분이 진짜 제일 예뻐. 맞아, 그건 맞아. 내 마음이 제일 들었던 것 같아. 너무 귀여웠고 너무 섹시했어. 이 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. 아 저 남자 돈이 많을 거야. 부자권? 부자야, 부자. 저는 그리고 그 귀신 나오는 거 마지막에. 아. 이거 이거 이거. 그리고 이 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나서 머리를 빗어. 머리를 빗어. 치아가 여기까지 있어. 머리로 이렇게 해도 안 해. 본인이 한다면 어떤 거? 제가 확 중대듯이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당해. 본인도 놀랐으니까 다른 사람도 놀라야 된다. 너네도 당해봐라. 저는 약간 웃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들킨 연출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.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빠이. A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